마가복음 5장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 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천마리 정도 되는 돼지 떼가 비탈진 두골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들이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들이었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들이었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줘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수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야 이러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물이 들 틈에 깨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루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해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남복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구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료도 챙기지 말고 전대의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두 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떠나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해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뱀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혀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이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와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의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롯이와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앉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이유가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 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지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아름만도 5천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베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못해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놓어졌노라 안가림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탐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개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왔습니다 10편 129편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시온을 미구하는 사람들은 다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에 풀 같아서 뵈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으리라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